안녕하세요. TV10 트롱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 15일 오후 6시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더블 싱글에는 동명의 타이틀 폴라로이드와 임영웅의 첫 자작곡 런던보이 등 총 두 곡이 담겨 있습니다.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는 발매와 동시에 호성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주요 음원 사이트 음원차트에서 기존 순위 경신에 이어 실시간 차트 1위도 기록했습니다. 감성과 러블리,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은 임영웅의 신곡들과 함께 첫 정규 앨범 I'm Here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부터 우리들의 블루스와 무지개, 이제 나만 믿어요 등 다양한 신곡이 상위권을 유지하며 음원차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플라로이드로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노래하고 런던보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런던보이로 변신해 팬들에게 기분 좋은 감성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영웅은 오늘 12월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e로 앙코르 공연을 개최하고 쌍방향 소통 콘텐츠 영웅 본색으로 색다른 모습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